아파도 할 거를 해야죠 젖병도 다 씻어놨네 아 만한 뺏어 아카실이 됐는데 언니 가자 가자 어 그래 없으니까 가세요 가 가 가 은희 삼촌 아 이렇게 얇게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럴 때 이수록 뜨뜻하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싸고 있어요 헐 시어머니 코스프레에요 열난다고 애 껴입히는 건 올 시험 리스탈인데 열라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있으래요 오히려 하나 더 벗어요 어머 얘가 뭔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땀을 쭉 빼가지고 열을 내려야 된다고 아 입어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게 빠르다니까요 아이고 입어야 된다니까 아니 벗어요 입어요 삼촌 아니 벗어요 벗어요 얘가 진짜 입어요 삼촌 아니 벗어요 아유 진짜 입던지 벗던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좀 가세요 쟤 아 아프니까 내가 어 가세요 좀 아파요 좀 아우 잠깐만 저게 뭐야 아 아 이게 뭐지 헐 이거 여 잡힌 아니에요 그러네 여자 꺼내 하니 집에 여자라고 눈에 밖에 없는데 민머리 은혜가 빈을 꼬질 리도 없고 그치 말이 안되지 아 이거 뭐예요 저는 삼촌 이거 누구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유 미니 꺼에요 미니 꺼 미니 꺼 아 카페 사장 거라고요 이 삔이요 예 미니가 앞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살림 아주 좀 불편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꼽는 거에요 봐야 딱이죠 머리띠 아는 남장 봤어도 이런 큐빅 비는 좀 얼태없다 아니 카페 사장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건 알겠는데 머리핀까지 하는지는 몰랐지 이거 여자 립스틱 자국인데 립스틱 여기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물 마신 거 비슷한 거 차라리 처음부터 도와주러 왔다고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좀 어떡해 으 으 아 이것도 미니 꺼에요 또 카페 사장 거라고요 립스틱도 발라요 아 입술 텄다고 바르더라구요 아 요즘 남자들 다 바른다고 그래도 뻘검색은 좀 그렇다 취향 쩐다 아 아 그 말 아 그 말지 가서 가 가 가 가